오직 게임처럼 그렇게 이태우 게임을 한다고 깔리게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걔네들은 또 그런 쪽에 또 잡아먹히는 거지 뭐든지 자극적인 것에 그런 데까지 다 깊이 파고 들어갔대니까 악마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이태원 게임 자살 게임 이런 것 그런 질식 게임 이런 것도 한다는 게 그게 뭔가 죽음을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게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재미로 장난치는 데에 쓴다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야? 악마들이 하는 거잖아 바로 하느님의 사람인가 악마의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살리느냐 죽이느냐라고 그랬지?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느냐 죽이느냐 그것도 맞다 그랬지 좋은 선생님인가 아닌가 그 학생이 길을 살려주는 선생님인가 길을 죽이는 선생님인가 이렇게 보면 안다 그랬지 길을 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건 뭐냐 그만큼 정신들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썩었다라는 거잖아 뭐에 의해서 이 기성사회가 저 정치권 저렇게 위에서 기득권들이 마구 살잖아 그런 걸로 표본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젊은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자극적이니까 걔네들은 그게 순간적으로 더 재밌지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고 어쩔지 모르겠던 판국에 뭔가 재미난 거 없나 이럴 때에 유혹에 빠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게 짜릿하거든 죽음 놀이가 그러다 보면 살인자들도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노리는 게 그게 악마들이 그렇게 판을 깔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악마들은 뭐야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그 영혼을 걷어가기 위해서 하느님한테도 못 돌아가고 그 영혼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게 악마들의 지금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자식들 같은 사람들 애들 정말 사랑해주고 그런데 안 빠지게 아주 순간적이야 애들은 왜냐 호기심이 많거든 그래도 젊은 아이들은 탄력성이 있어서 빠졌다가도 거기서 튕겨져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젖어들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그렇게 빠져들었잖아 못 빠져나와 거기에서 허브적 허브적 그러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젊을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사춘기잖아 사춘기 때가 제일로 안전해서 아슬아슬하게 스스로가 자기한테 주어진 안전이라는 혜택 부모 사회의 그 안전망에서 벗어나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사춘기거든 그때가 지금 이 중고생들이 그 사춘기의 연장선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야 죽음 놀이를 하는 거야 이건 무서운 거지